입양, 참 따뜻한 단어인데요. 한편으로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여전히 외면할 수 없는 아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입양의 현주소와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도권 인사이트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입양 관련된 얘기인데요. 먼저 최근에 입양 추위, 입양아 추위부터 좀 궁금합니다. 네, 무겁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입양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추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꼭 좀 여쭙기도 해야 되고 설명드려야 되기도 하는데 장호영님께서는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지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11일을 한 이유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는데요. 하나의 가정에 한 명의 아동을 통해서 11일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입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5월 11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양이라는 것이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더 큰 사랑, 또 더 넓은, 더 충만한 가정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입양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될 텐데요. 그동안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인식, 혈연 너무 위주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문화 때문에 사실 달라진 그런 인식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의 인식도 달라지는데 그동안 국내외 입양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입양을 보면 2007년 이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국외 입양이든 국내 입양이든 이루어져 왔었고요. 특히 200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외 입양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국내 입양이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2005년 입양 관련 특례법, 입양 특례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서 서서히 국내 입양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보다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국외 입양도 국내 입양도 2015년을 기준으로서 국외 입양이 374명, 국내 입양이 683명인데요.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인식이 달라진 점도 있겠지만 입양 자체가 또 2012년을 기준으로 상당히 어려워진 점도 있습니다. 국내 외의 입양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단순히 그래프상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입양되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싱글 맘에 의해서 탄생된 아이들이 사실은 육이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보호시설에 위탁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양이라는 게 더 선진적으로 과거에 구태적인 어떤 그런 입양의 제도는 개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짚어보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또 고쳐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입양아 추이를 살펴보고 입양아 수가 감소해서 조금 긍정적인 수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기된 아이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은 조금 충격적인 것 같고요. 국내외 입양이 지금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외 입양의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국내 입양의 현황을 보게 될 텐데요. 과거에 비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라도 2015년 현재 국내 입양아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유에는 출산이 감소되면서 한 명 또는 두 명조차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양육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됐다라는 것이고 과거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으로까지 입양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2015년입니다. 국내 입양 현황을 보면 특이할 만한 것은 여자아이가 461명으로 67.5% 남자아이가 222명으로 32.5%입니다. 예민주 진흥 교수님께서는 여자아이의 입양이 많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아이들은 조금 드세고 키우기가 힘들고 여자아이들이 양육하는 데 쉬워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양육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해서 입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뭐냐면 여자아이들을 양육하고 난 이후에 만족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막상 그렇게 장밋빛 희망만 가지고서 예쁠 거야 너무 키우는 것이 좋을 거야 했다가 막상 힘들어지게 되면 파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좀 섣부른 이해에 의해서 여자아이 남자의 성별 판단을 해서 입양하는 것이 조금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우리 입양의 문화는 좀 무르익지 못하다 보니까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섣부른 이런 성별 판단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아주 특이한 사항입니다. 국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늘고 있지만 여자아이 선호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면 국외 입양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반대로 국외 입양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자아이 숫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287명 76.7%가 남자아이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23.3%입니다.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오히려 외국의 경우에는 다른 문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특별하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점도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 국내의 경우에는 많은 여자아이가 입양되다 보니까 수적으로도 남자아이를 많이 또 입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표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국외 입양 현황이 전년 대비 161명이 줄었습니다. 국외 입양도 역시 줄고 있다. 이건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이의 수출국이다. 이러한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명칭이거든요. 아기의 수출국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낳은 아기를 대한민국이 길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구만 아직까지 아기의 수출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입양되는 국가를 보더라도 특정 국가들에게 상당히 쏠려 있습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또 그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는 미국에 입양되는 아이의 숫자가 1일 정도로 우리가 입양 아이의 행선지가 미국이 압도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현재에도 보면 미국으로 입양되는 국가별 아동을 보게 될 경우에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2,354명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318명으로 2인 에티오피아랑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이 이제는 출산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출산 아동 수에 따라서도 입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숫자가 현재 줄어든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으로 입양되는 중국과의 교류가 미국이 활발하지 않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대부분 입양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 일어나지만 상당히 우리의 문화와는 차이가 있는 그런 낯선 문화의 수많은 입양아들이 또 갔다라고 하는 것 또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한국의 입양아들이 가서 북유럽의 문화는 특히 적응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라면서 겪은 고통, 과연 누가 그 고통을 대신해 주고 대신 느껴줄 수 있을까요?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국내 입양이 많이 늘고 있지만 해외 입양이 또 여전하고요. 과거에는 해외 입양 사례가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 예를 들면 한국전쟁 이후부터 누적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정말 힘겹게 살았을 아이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놀라실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 이후 2012년까지 15개국에 무려 17만 명이 입양됐습니다. 17만 명. 지방의 중소도시 정도 규모의 인구수가 다 입양이 될 숫자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1980년대 전 세계로 입양되는 아이들 중 3분의 2는 한국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의 국적 치료 여부가 확이 되지 않은 입양인만 1만 6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정작 입양은 되었지만 입양된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 또는 노르웨이 주권을 또 국민권을 바로 치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미국의 경우 또는 다른 나라에 입양된 경우에도 무려 1만 6천여 명은 국적 치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자칫 어떤 불법 행위 이런 것이 또 발견됐을 경우에 국외 추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 국민이 아닐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 낯설어진 한국으로 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 상당수가 국적이 어느 나라 국적인지도 모르는 채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치덕이 돼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사실은 미국으로 또 자라났고 배웠던 나라로 못 돌아간다는 현실도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그런 숫자까지 포함하면 17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해 준 수치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7만 명이 넘고요.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는 전 세계에 입양된 아이들 중에 한국 아이가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가운데 많은 수가 다시 우리나라를 찾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푸른 눈동자, 그 다음에 노란 머리에 둘러싸여서 나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그런 고통을 받았을 한국 입양 아동들. 그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다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 완전히 융화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군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미국명 메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973년 4월 17일입니다. 아이들, 아기 강부에 쌓인 채 발견이 됐는데 부산에 털을 잡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과 제외할 그런 기회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안타깝게 들려오는 부분이고요. 1979년 12월,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트윈시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박병호 선수가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미네소타거든요. 바로 이것으로 입양이 되었던 이브우, 한국 이름으로는 나상이신데요. 남편과 남편, 가정을 가져서 남편과 막내 딸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다시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참 이런 사실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수많은 또 오랜 기간 동안 정체성 혼란을 겪었을 매튜, 그리고 미국명 이브우, 이들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양됐던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아이들이 참 얼마나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을 만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한국에 정착하기도 원하는데 가족들을 좀 이제라도 만났으면 하는 응어리진 가슴도 달래지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족들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 보호기관들에 맡겨야 되는 경우 대표적인 보호기관으로 우리가 홀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맡겨질 경우에는 대체로 행적을 모르는 채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하나 누군가에서 맡겨지더라도 과거의 기록들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아픈 기억들이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지금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 또는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남겨놓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훗날 아이들이 찾더라도 그때의 어떤 죄책감 때문에 부모들이 또 한 번 외면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재해하게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기대했던 또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더욱 가슴 아프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만나서 재해하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들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기의 모국이었던 한국에서 더 오랫동안 살고 싶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만 6천여 명 정도는 국적 취득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외국 미국 또는 북유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문화에 또 다시 적응하기도 그만큼 쉬워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정착에 대해서 도와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점도 이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가족들을 찾기 위한 분들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익숙한 한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오는 입양아들도 있다는 거죠. 네. 어쨌거나 이런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 노력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나 지자체나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친부모 또 친가족을 찾는 어떤 혈연적인 끌림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도 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상으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해지거든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거 가족들의 행적을 좀 찾아둔다든지 또 하나는 그들 스스로 그중에서는 일부 입양되었던 국가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추방되어 온 사람들도 적잖이 신촌이나 이태원 등지 조금 자기들의 문화와는 비슷했었던 비슷할 것 같은 그런 지역에서 정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다문화 같은 경우에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도 그와 유사한 정도 수준의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져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단순히 시민단체 수준은 넘어서야 될 것 같거든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걸 알면서도 가족에 대한 애틋함 때문에 다시 한국을 찾는 건데요. 이렇게 빈 곳을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에는 국내 입양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내 입양에는 입양특례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네.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 제도적 정비가 되는 것이 특례법인데요. 2012년에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에 입양에 있어서 좀 무분별한 그런 어떤 상황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입양 자체를 좀 가로막는 상황으로도 발전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전만 하더라도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됐던 입양이 이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출생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친부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양인들이 성장한 후에 생부모를 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 입양 자체가 되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다 허가를 받고 입양까지 할 정도면 그런 정도의 상황에 있지 못한 그런 친부모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이제 친모 우리가 싱글 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미혼모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바깥에 또는 다른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에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입양을 시키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2012년 이 법을 통해서 더 힘들어졌다는 것인데 아마 예민수 교수님께서도 장호인님께서도 베이비박스 아실 겁니다.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 베이비박스가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긴급 부재처였는데 이게 사실 지금의 특례법에 의하면 불법일법이죠.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법원 허가도 받아야 입양이 가능한데 이런 식의 베이비박스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입양을 시킬 수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2012년 현재 결과인데 2012년 현재 가장 최근이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2012년 경우에 한 달 새에 한 40여 명의 아이가 서울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 입양이 되는 숫자는 한둘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작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호시설에만 마냥 맡겨둘 수는 없다면 좀 더 지혜롭게 2012년에 입양관련법을 더 개선하는 것은 무엇일지 좀 고민을 하고 또 바꿀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될 그런 지혜가 모아져야 될 때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절차를 개선하고 또 이후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입양 특례법을 만든 건데 그 특례법이 입양을 가로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법령 개정도 좀 필요할 거고요. 혹시 해외 사례에서 배울 만한 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양된 아이의 입장에 맞추어서 모든 관련법이 제정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과연 이 법에 적용을 받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은 입양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인식을 할 수 있을지 고채진실 배우죠. 여련을 했던 수전 브링크의 아리랑을 보면 얼마나 유럽에 입양되어서 고통받았던 우리 입양아들의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또는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어떤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제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법의 테두리에 묶여서 이런 입양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인식이 차입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입양하든 내가 출산한 아이든 똑같이 똑같은 느낌으로 기르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도 이렇게 구별하고 병안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 역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부족한데 저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부터 우리 모두가 바꾸나 나가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슴으로 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전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입양을 통해서 행복을 찾은 가정들의 이야기도 많잖아요. 이 부분도 좀 사례를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는 입양한 사실을 숨기려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입양한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보다도 더 사랑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그러면서 우리 가족에게 더 큰 기쁨을 주었다면 그 아이야말로 내가 낳은 아이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지난 서울에 검천구의 경우에도 세 딸을 공개 입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고 감추려고 하지만 세 아이를 세 딸을 공개 입양한 경우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공개하느냐? 왜 내 아이인데 떳떳하지 못하냐? 이것을 숨기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고통이고 슬픔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이분보다도 이 가족보다도 더 지혜롭고 현명한 가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지만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색안경을 보고 끼고 볼 일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 권고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찾아주는 일일 것 같기 때문에 입양의 날을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마스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